서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딸기와 사과, 달래 등 판로가 막힌 농산물 6종과 기부받은 마스크 등을 포함해 농산물 건강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서산시 자원봉사센터는 한화토탈에서 기탁받은 성금 1,000만원으로 농산물 꾸러미 1,000세트를 구매했으며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제20 전투비행단에서도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주문을 받아 9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매했습니다.